자 SIC 구조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저 바다를 보셔요. 지금 바다 위에 잔잔한 파도가 삼각형의 물결 표시가 있죠. 저 파동이 그대로 부유물과 함께 돌멩이의 외부에 공격을 한다고 보셔요. 수백 권도 아니고 수천 권도 아니고 수만만 권도 아니고 수백만 권도 합니다. 그죠? 계속 붙이면 이 물질을 예를 들면 바다의 부위물을 계속 그 자리에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도 그에 맞춰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아주 미시한 삼각형의 파동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수많은 동물 화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것이 나중에 몸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동, 이 파동이 공용 화석에게 영향을 주고 그 공용 화석이 다이아몬드로 치안이 되면서 자동으로 영향을 주고 SIC와 C 구조의 탄소 동소체인 다이아몬드로 치안이 되는 가운데서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건강에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광역보습갤리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은 앵두금 숭분무습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